고마워 괜찮아 괜찮아 저거 싸운다 조금만 나올게 얘들아 잠깐만 조금만 나올게 자 아저씨 얼굴 보고 예쁜 누나 얼굴 보고 있으면 돼 예쁜 얼굴 누나 얼굴 보고 조금만 놔두세요 고마워요 고마워요 한시 봐봐 금방 했다 보지 말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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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르기 아파 여기 그래서 잠깐만 다리 좀 펴볼까 왜 지금 제일 아픈 데 손 좀 들어봐 zweitenu 아프지 말고 보지 말고 두 번째 보지 말고 그럼 저희가 집이 어느 쪽에 있다고 여기 부사로 이렇게 해볼까요? 기다린다 어디 끼어있었지? 무릎이 아파? 무릎이 아플거야? 언니 우리 철수하겠습니다 네 저희요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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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아프신데 저런게 오래 끼어있거나 현료가 안통하면 나중에 조직에 상처가 생길 수 있고 괴사가 올 수 있거나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추고 머리 아니에요 저는 무릎 다 잡았고 그리고 딱지가 뜯어져서 난 생기고 와요 그래? 진짜 분 말도 못하는데 내가 오게 씩씩하네 그래도 혹시나 모르니까 사진 한번 찍어보자 근데 어찌 됐든 여기에서 구조와 구급이 딱 나뉜다 그냥 가게 하고 이렇게 하고 그렇고 가면은 구조가 딱 와가지고 우리는 갑니다 뭔가 구조대가 간 거 같은 것 같죠 구조대가 다독거리려고 앉고 갔거든요 오늘만큼 뽀로로 보겠구나. 뽀로로로. 안경도 비싼 거 썼으니까. 멋진, 멋진 삼촌이다. 멋진 아저씨다. 요지가. 수고. 잘 다녀와. 도착할 때는 안전벨지 안돼요? 요거? 어 그냥 편안하게 앉아서 가면 돼. 피도 하나도 안 났어? 네. 괜찮아. 여기 씩씩하네. 아이가 못내 눈에 밟히는지 박기용대원은 쉬 현장을 떠나지 못하네요. 수고하셨습니다. 순식간에 구조했습니다. 이번에 정말 우리 팀움이 진짜 좋았던 것 같아요. 한 1년간 찍고 원상 났습니다. 정말 딱! 정말 구조대의 느낌이었어요. 내 보람대다. 며칠 동안 일기 습퍼 생겼네 이제. 출동해서 돌아온 1층 구급팀은 색다른 훈련을 시작했습니다. 휴일이면 급증하는 술 취한 환자들에 대비한 훈련인데요.